MBC 월화 드라마 화장에서 광의 역할을 맡은 차승원입니다. 광의 역할을 맡은 차승원입니다. 광의 역할을 맡은 차승원입니다. 광의 역할을 맡은 차승원입니다. 아니 뭐 없고요. 일단은 현장에서 좀 즐겁게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.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사극이고 굉장히 혼돈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극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좀 많이 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일 수 있어서 현장에서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즐겁게 배우들과 호흡하면서 그렇게 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광해하면 뭔가 카리스마 있고 뭔가 절대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. 담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눈빛들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슨 카리스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아주 깊은 깊은 어떤 인물 깊은 뭐 안에 있던 어떤 내면의 어떤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좀 묘사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오늘 4월에 방송되는 mbc 월화 드라마 화정 많은 기대 바랍니다.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